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최근 러시아의 거북권 행사로 대북 제재 이행을 감시하는 전문가 패널이 해산한 가운데 미국 백악관은 러시아가 올해 북한에 연간 공급 한도를 초과하는 정제율을 제공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러 간 협력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제재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전문가 패널을 대체할 새로운 기구 설립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첫 소식 함재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2일 온라인 브리핑에서 북한으로부터 무기를 공급받으며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계속하는 러시아가 북한의 상한을 초과하는 정제율을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3월에만 러시아는 북한의 16만 5천 배럴이 넘는 정제율을 선적했다고 지적했는데 안부리 결의에 따른 북한의 연간 정제율 수입 상한선인 50만 배럴 중 약 3분의 1가량이 3월 한 달에만 북한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커비 보좌관의 이 같은 발언은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 표결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며 15년 만에 패널을 해산하게 만든 러시아를 비판하며 나왔습니다.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는 자국의 안보리 결의 위반을 숨기기 위한 계산된 조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구속력 있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을 은폐하고 북한이 더욱 공격적이고 도발적인 행동으로 한반도를 불안정하게 할 위험을 높이고 있다며 이에 대응할 것이라는 분명한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커비 보좌관은 또 러시아에 의해 활동이 중단된 전문가 패널을 대체할 새로운 기구 설립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도 유엔 대북 제재 전문가 패널 활동을 무산시킨 러시아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민주당 소속 벤 카딘 상원 외교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지난 15년간 대북 제재 이행을 감시해온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을 거부한 러시아와 기권한 중국의 행태는 무책임하고 위험하며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의 이 같은 태도는 북한 김정은 정권을 방조하는 자국의 안보리 위반을 숨기려는 명백한 시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행동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와 안보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카딘 위원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국제 파트너와 대북 유엔 제재를 이행하고 러시아의 무모한 행동을 규탄하는 등 글로벌 비확산 체제 유지를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비오이 뉴스 함재하입니다. 국무부가 한국, 일본, 유럽연합 이후 등과 협력해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및 정제유 거래를 겨냥한 신규 제재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메뚜윌러 국무부 대변인은 이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은 북러 간 무기와 정제유 이전을 촉진하는 데 협력하고 있는 이들에 대한 제재를 계속 부과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달 안으로 조율된 신규 제재를 발표하기 위해 호주와 EU, 뉴질랜드, 한국, 영국 등 파트너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7년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에 따라 연간 50만 배럴을 초과하는 정제율을 수입할 수 없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 해킹 조직인 김숙희에 대한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대북 정책 전략이나 관련 정보 수집을 위해 미국 정부 당국자나 전문가에게 사칭 이메일을 발송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안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국무부와 연방수사국 FBI, 국가안보국 NSA는 2일 북한 해커 조직인 김숙희가 언론인과 학자, 동아시아 전문가 등을 사칭한 이메일을 보내 해킹을 시도하고 있다며 합동사이버보안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국무부는 김숙희가 미국 정부 당국자나 싱크탱크 관계자, 언론인 등을 겨냥한 이메일 해킹 공격, 일명 스피어 피싱을 통해 지정학적 사건이나 적국의 외교 정책 전략 등 북한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관련 정보를 수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의보에 따르면 북한 해커들은 지난해 말에서 올해 초 미국 정부와 국제기구 관계자들에게 공신력 있는 싱크탱크가 주최하는 미국의 대북정책 컨퍼런스에 참여해 연설해달라고 초청하는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특히 이메일에는 수신자를 유혹하기 위해 참석을 위한 교통비와 숙박비뿐 아니라 500달러의 연설 비용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김숙희는 지난해 12월 재무부로부터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해킹 조직으로 국무부 등은 주의보에서 김숙희가 적어도 2012년부터 정찰총국을 지원하기 위해 광범위한 사이버 작전을 수행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주의보는 또 김숙희 등 북한 정권이 운영하는 해킹 조직의 주요 목표는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기타 국가의 최신 정보에 지속적으로 접근해 김정은 정권의 안보와 안정에 정치, 군사, 경제적 위협이 감지되면 이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주의보 발령에 대해 국무부 고위 당국자는 김숙희의 해킹 활동은 주로 정보 수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일단 북한 해커들이 시스템에 침투하면 할 수 있는 일은 무궁무진하다며 실제적인 위협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해킹 조직이 정권을 보유하기 위한 목표에 따라 다양한 방법과 수단을 활용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공격 창구 다양화에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정부 당국자는 북한 김숙희의 해킹 위협 증대를 지적하면서 피해 여부와 관계없이 의심스러운 이메일을 받았을 때는 신고할 것을 권고하고 각 사용자들이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에브릴 헤인스 미 국가정보국장이 한국 내 자체 핵무장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미국 정부가 신뢰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헤인스 국장은 이 상원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미국 핵우산에 대한 동맹국들의 신뢰도와 관련한 의원의 질문에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에 직면한 한국이 미국의 핵우산 제공을 계속 신뢰할 수 있는지 아니면 자체적인 핵무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한국 내에서 있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지금 단계에서는 한국이 핵무장을 추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한다고 밝혔습니다. 헤인스 국장은 적국이 핵으로 위협하는 상황에서 미국에 대한 동맹국들의 신뢰는 당연하게 여길 일은 아니라면서 특정 상황에서 동맹국들이 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신뢰를 계속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계속해서 동맹국들과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주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북한은 미국과 동맹국들에게 지속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고 존 플럼 미국 국방부 우주정책 담당 차관보가 밝혔습니다. 플럼 차관보는 1일 하원 군사위 전략군 소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보고서에서 북한인 미국과 동맹 및 파트너 모두에게 지속적인 위협이자 계속적인 도발의 원천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인 지속적으로 우주 프로그램을 추구하고 있으며 지난 1년여 동안 탄도미사일 기술 이용과 관련된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해 여러 차례 정찰위성을 발사했고 종전에 보여줬던 통신 및 GPS 신호 교란을 포함한 비운동성 반우주 역량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플럼 차관보는 또 중국과 러시아가 개발 중인 다양한 우주 역량 위협도 경고하면서 특히 중국은 오는 2030년까지 거의 모든 우주기술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북한이 12년 만에 전국의 경찰 말단 간부들을 평양에 모아놓고 회의를 열었습니다. 경제난으로 인한 민심 동요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봉쇄 조치 해제에 따른 외부 문화 확산 등을 막기 위해 주민 통제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대외관용 조선중앙통신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평양 4.25문화회관에서 전국 분주소장회의가 개최됐다고 2일 보도했습니다. 북한의 분주소는 한국의 경찰청격인 사회안전성의 최말단 기관으로 한국의 파출소에 해당하는데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업무와 함께 사상 통제와 체제의 보위를 위해 주민들을 감시하는 기능을 맡아왔습니다. 북한이 전국 분주소장회의를 연 것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첫 해인 2012년 11월 이후 12년 만으로 이번 회의에서 보고를 맡은 니태섭 사회안전상은 경제발전과 인민생활발전에 저해를 주는 온갖 위법행위들과 비타협적인 투쟁을 벌여 당의 강국 건설 위협을 법적으로 보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집권 첫 해였던 2012년 회의가 김정은 위원장의 영도체계 확립을 위한 이른바 불순분자 색출 차원이었다면 이번 회의는 심각한 경제난이 장기화되는 과정에서 갈수록 느슨해지는 사회의 기강을 다잡으려는 목적에서 열렸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밀수밀매가 성행이 되고 이렇다면 북한의 제일 아킬레스권인 외부 문화가 유입이 되는 부분이 국경은 그게 제일 심각한 부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경을 열면 어차피 이게 같이 따라 들어가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자기들이 지금 판단을 했던 여러 가지 부분을 다 종합을 해서 노동당에서 판단을 하고 이게 적기다 이렇게 지금 한 것 같습니다. 분주소장들의 주요 임무가 한국 드라마 등 이른바 한류 문화에 대한 주민 접촉을 차단하고 확산을 막는 일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한류 유입으로 인한 북한 내부의 어떤 친남화나 그리고 남한 사회에 대한 동경, 북한 체제에 대한 비판 이런 게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한류 유입과 확산을 통제하기 위한 이런 목적도 있는 것 같고. 탈북민 단체인 탈북자 동지회 등에 따르면 최근 북한은 물자 부족이 장기화하면서 주민들이 국가 주도의 유통 체계에서 벗어난 이른바 비사법적 사경제 행위를 지속하고 있고 자살과 강도 등 범죄들이 늘면서 민심이 흉용해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북한 내의 민심 위반이 커지는 상황에서 민족과 통일 개념을 배제한 대남 정책으로의 전환 등 주민들에게 사상적 혼란을 줄 만한 요인들 또한 주민 통제를 강화해야 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민심이 작기 어려운 구조적인 경제 위기 상황에서 김정은에 대한 과도한 우상화, 민족 통일 개념 폐기, 김일성 태양 지우기 이런 걸로 인해서 보면 김정은 체대가 상당히 불안하고 초조한 흐름이 많다. 군주소장 대회뿐만이 아니고 선동선동 일꾼대회도 군당 책임 비서대회도 한 적이 있고 또 노동당의 통제 역할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북한 당국은 앞서 주민들이 한국과 서양 문화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2020년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 이듬해 청년고양보장법, 지난해에는 평양문화어보호법을 잇따라 제정해 통제를 강화해왔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탈북 청년들이 3일 세계 언론자유의 날을 맞아 언론 자유가 없는 북한에 외부 정보 유입을 더 확대해 주민들을 일깨워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미국 콜롬비아대 대학원에 재학 중인 평양 출신 탈북민 이현승 씨는 이날 BOA에 최근 이 대학에서 촉발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관련 시위와 다양한 뉴스 보도를 통해 대중이 각자 지지와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나라 안팎의 모든 정보를 통제하고 검열하며 결사의 자유조차 보장하지 않는 북한과 상반되는 것이라며 북한의 변화를 위해선 외부정보 유입을 통해 주민들에게 지식과 힘을 불어넣어 스스로 북한을 변화시키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영국 의회에 근무하는 북한 출신 티머시 조 씨도 의회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정치 활동이 언론을 통해 영국 전역에 보도되고 대중이 반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보를 감시하는 언론의 독립적인 역할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정권이 결국 주민들의 눈과 귀를 막아 독재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언론과 표현의 자유는 주민들에게 가장 필요하다며 국제사회가 다양한 수단을 통해 대북 정보 유입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토마스 오에아 퀸타나 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이 러시아의 거북권 행사로 해체된 데 대해 유엔의 인권 보호 체계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비판했습니다. 퀸타나 전 보고관은 2일 VOA를 방문해 가진 인터뷰에서 전문가 패널이 유지되는 것은 중요하며 해체된 것은 잘못된 신호를 줄 것이라면서 유엔의 인권 보호 시스템이 약화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회원국은 전문가 패널이 유엔 인권 보호 측면에서 작동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며 수년간 북한 상황의 진전을 모색하기 위해 운영돼 온 중요한 제도적 장치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퀸타나 전 보고관은 또 중국 내 억류된 탈북민들이 다시 송환되고 있는 데 대해서도 강제 송환 금지 원칙에 대한 위반이라고 지적하면서 중국 정부가 과거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송환을 중단했던 것처럼 탈북자 송환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내 다수의 대학으로 확산되고 있는 친팔레스타인 반전 시위와 관련해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지만 폭력 시위는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일 연설에서 대학 시위로 인해 표현, 집회의 자유와 법치주의가 시험을 받고 있다면서 둘 다 모두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사람들을 침묵시키거나 반대의 의견을 짓누르는 권위주의적인 국가가 아니라면서도 하지만 우리는 무법 국가가 아닌 문명사회이며 질서는 꼭 지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반유대주의든 이슬람 혐오든 아랍계 미국인이나 팔레스타인계 미국인에 대한 차별이 됐든 혐오 발언이나 어떤 종류의 폭력도 미국에서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다만 시위 때문에 중동 정책을 재검토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했으며 질서 회복을 위해 대학에 주 방위군을 투입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도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를 지원한 중국 기업 등에 제재를 가했습니다.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1일 성명에서 재무부는 러시아가 벌이고 있는 전쟁에 물질적 지원을 제공한 기업들이 상당한 후과에 직면할 것이라고 꾸준히 경고해왔다며 미국은 오늘 약 300개 대상의 제재를 부과한다고 말했습니다. 재무부의 제재는 중국과 러시아, 아제르바이잔, 벨기에, 트리키에, 아랍에미리티 연합, 슬로바키아 소재 약 60곳을 포함해 200여 개를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이와 별도로 국무부는 제재를 회피 또는 우회했거나 러시아의 화학, 생물 무기를 비롯해 방산 분야와 관련이 있는 80개 넘는 기업과 개인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군을 상대로 화학 무기를 사용했다고 미국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1일 성명에서 러시아군이 전장에서 화학 질식작용제 클로로피크린과 폭동 진압용 작용제를 사용해 화학 무기 금지 협약을 위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화학 물질의 사용은 고립된 사건이 아니며 우크라이나 군을 요새화된 진지에서 몰아내고 전술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러시아군이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무부는 이 같은 클로로피크린 사용이 화학 무기 금지 협약을 위반한 것이라는 견해를 미국 의회에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남미 국가 콜롬비아가 이스라엘 정부가 대량 학살을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단교를 선언했습니다. 구스타보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은 1일 수도 보고타에서 있었던 세계 노동자의 날 기념 행사에서 내일 이스라엘과 외교 단계를 단절할 것이라면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태에 대해 각국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페트로 대통령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강하게 비판해온 인물로 집단 학살 혐의로 이스라엘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움직임에 국제사회가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이날 소셜미디어 X를 통해 페트로 대통령이 반유대주의적이며 증오로 가득 차 있다고 비판하고 페트로 대통령의 이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7일 이스라엘 안보를 기습했던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게 보상을 안겨줬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 뉴스였습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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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